그런가 하면 후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가 공천을 잘못했다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특히 본인의 가족 혹은 검사 출신 가까운 인사와 이 페이 공식 라인을 과의 의논을 통해서 공천을 했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흔히 말하는 지금 대통령실리 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비례대표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천 명단과 거기에서 좁혀진 순위 명단 전체 비례대표 순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봤더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과정이 전부 모든 시계침이 두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변인물들 그 다음 검찰 출신의 측근 이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TV토론회에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총선 당시 가족 내지 가까운 인사와 검찰 출신 가까운 인사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공천 라인에서 배제된 분들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례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주장인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발끈했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선관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그런데 그때는 이런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실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상 후퇴하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민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정책으로 채우거나 보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적 혹은 저가 떠돌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 했다가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다중인 원희룡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희룡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첫 번째 토론회 이후에 나온 각종 여론 지표를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일관성 있게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자제령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멈췄다면 계속 멈추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 제기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냥 마냥 들리는 얘기 이랬다더라 하는데 설명을 해봐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계속 황당한 얘기하면서 청담송 술자리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공방이 결국에는 전대가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국민의힘이 수습이 참 어려워지겠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원희룡 후보의 입장인데 함께 보시죠 원희룡 후보 조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다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댓글팀이죠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느냐라고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 추천했다 설 총선 사천 설 댓글팀 조성 설 셋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느냐라고 원희룡 후보는 사실은 공세를 물리지 않았어요 조금 전 올린 글에서도 강하게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한동훈 후보 측 입장도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 조금 전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살을 날렸고 사퇴 살 화살 살을 날렸어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댓글팀 만든 거 아니냐 황당한 얘기다 김경률 추천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한동훈 후보는 세 가지 모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셋 중 하나면 어떡할래 사퇴할래? 라고 일단 살을 잡아당겼습니다 휙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사천 의혹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은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 공천이 투명하지 않았다 한동훈의 공천은 전략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 한동훈은 진중권을 먼저 찾았냐라며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공천을 의논했다라는 사천설에 나경원 후보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 윤석열 정권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 나경원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본인 살자고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둘 다 모두 다 이른바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사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는 앞서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끄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면 나경원 후보는 오늘 아침 조금 전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탄핵의 밑밥을 스스로 깔고 있다라고 강하게 아주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탄핵의 밑밥을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깔고 있다 저 단어가 계속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저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저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남원정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 소장파로 활동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나경원 후보처럼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정치적 경륜을 보여주지 않고 전당대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마타도어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하면 모든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역공당이 너무 쉽거든요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를 왜 찾았나? 그럼 김건희 여사는 진중권 교수를 왜 찾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진중권 교수가 57분, 58분 통화했다는 얘기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 저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뭔가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본인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과 계속 상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남경원 후보가 보이는 모습이 흔히들 주식에서 밑바닥을 쳤다 근데 알고 보니 지하가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까 김강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걸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 저희 진영에서 넘어간 사람이라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에서 저희는 불호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천했으면 추천하면 안 됩니까? 색깔론을 또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경률 추천하면 안 되냐? 네, 저희는 불호를 갖고 있음에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문성이 있으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물론 검증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서를 꺼낸 것 자체가 다시 또 색깔론을 공격하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색깔론을 갖고 공격을 할 것이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넘어가서 선거 과정 내내 민주당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댓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댓글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 댓글팀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밝혀진 건데 그거 파고 들어가다 보면 누가 다치게 될지 저는 또 이것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요 또 사천 이야기도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 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로 꿀입니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 한 개파가 무조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상한 누군가의 개입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뭔가 사천이 느껴졌다면 그 안에서 분명 논의가 뭔가 불거졌을 것이고 논쟁이 분명 밖으로 세워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뒤늦게 아마도 저는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원래 비례대표 공천이 나오면 뭔가 카더라 통신으로 이 사람은 누구 출신, 이 사람은 누구 추천 이런 식이 떠돌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급한 마음에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봐라, 이거 분명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고 지금 던지고 나서 증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뭔가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증거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카더로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비부족 상태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은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는 문제제기하는 쪽이 근거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아님을 증명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더 많은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를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 바로는 근거 없는 마타도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성치훈 부의장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금감원장 추천설과 관련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본인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군요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한다라면서 공천은 잘못됐고 투명하지 않았다 공천자예요, 실력자야 그럼 이걸 사촌으로 볼 수도 있고 공천을 볼 수도 있고 공천을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말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다르게 비례대표는 당의 핵심에서 찍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힘 있는 사람의 입김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기한 전 광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비례대표 그러니까 당선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험지에서 나와서 광주시장 나와서 15%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순이 밀렸어요 물론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이런 게 작용해서 오히려 역풍을 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사촌이냐 공천이냐 놓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전당대회가 제가 아쉬운 게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이륜 독재 체제 하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당대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은 4명의 후보가 정말 깨끗하고 아주 명백한 전당대회 채용으로써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당의 지지율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국 주도권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완전히 비교가 된 전당대회가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 호기를 만난 겁니다 그걸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기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무슨 궁중 암투 버리듯이 또는 무슨 이 전투 버리듯이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외부 인사들끼도 끼어듭니까 저는 김경률, 진중근 이런 인사들이 또 끼어드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어제 거칠게 끼어들어서 전당대회 판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